한글자막 by 박수 한글자막 by 박수 아 맞다 아이씨 그냥 지금 예매하자 아씨 나 아이디 까먹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예매할 수 있지 않나? 아씨 뭐 고유변호를 입력하래 됐다! 자 예매를 해보자고 자 일단 예매를 누르고 어 예매 선택 완료 영화 조커 아 조커 아 여기 딱 좋은 좌석이 있는데? 음 여기로 예매해야겠다 ISP 페이북을 설치하세요 아 지금 ISP 설치중이에요 설마 저게 막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야합니다 막 이 질을 하는거 아니겠지 됐다 설치했어 로그인을 하세요 아니 왜 로그아웃됐어 가입중이였잖아 아니 비밀번호 또 까먹었잖아 이씨X들 아 네 308 아니 왜 앱이 꺼지냐고 아니 밖으로 나갔는데 앱이 꺼지냐고 비밀번호 보려고 잠깐 나간거라고 이씨X들아 아 이씨X들 진짜 아 진정해 진정해 인증번호를 보려고 잠깐 나갔는데 앱이 꺼졌어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인증번호를 아니 뭔 동의사항이 개 많아 아 이씨X 진짜 광고 안받는다고 이 새끼들아 지문을 인식시키세요 아 됐다 자 이제 카드를 추가해야겠지 등록하자고 아 페이지가 왜 안뜨지 아 인내해 인내하고 기다려 인내해 기다리면 뜰거야 아 이거 결제하다가 조커 되겠네 진짜 카드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누르세요 비밀번호 3회 오류로 카드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이씨X 이씨X 아 근데 언제 아니 언제 실패했냐고 언제 카드를 스캔하여 자동으로 입력하세요 형 나 너무 행복해 스캔하라고 스캔해라고 아니 스캔했는데 왜 유효기관이 안떠 역시 영화는 현장에서 예매해야한다 스캔했잖아 제대로 입력해 정신차려 입력해 입력해라고 아니 앞자리밖에 입력이 안돼 이씨X놈의 새끼들 이거 오늘 현황은 예매현황이야? 그냥 자동한테 맡기자 괜찮아 나 이게 카드 한장이 더 있어 당장 reminds 이번달은 또 안 되? 아니 내 카드 비번은 내막혔는데 아니 비번은 누가 눌렀는데 어떤 ㅏㄱ야 이거 네이버나 카카오 그래 자동한테 부탁하지 삭제해라 자동이 답이다 자동예매 간다 자동예매 간다 여보세요 아 역시 자동이 최고야 이거 정말 쉬운데 역시 자동이야 빠졌나가 자동 자동으로 결 законч어 자동으로 먹으면 저렇게 Nat CPU ž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